상처입은 짐승은 언제나 강한 녀석들의 먹잇담이 되지 그래, 나처럼 말이야 결국,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 뿐이다 더는 지배당하지 않겠어 강해져야 해 약 보이면 쉽게 표적이 되니까 흠, 감히?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써주지 결국, 지배하는 자가 가장 강한 거다 내 상태는 이거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지 완벽으론 말이야 흐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功夫 meditation vic ji